자 이제 나랑 언니 바구니를 들어봐 나 언니 나 요 잘하고 사 내가 아 물 먹었어? 분갈이 해가야 되는데 그치 아니 근데 언니 지금 언니가 여기다 장맛비를 다 마친 거잖아 나 다 마쳤어 우리 여기 지금 할 거야 내일부터 공사해 아 진짜? 여기 막 저기 그리고 자꾸 송충이가 떨어졌어 그래 언니 나 봤어 송충이 봤어 송충이네 송충이 있다라? 언니 나 그거 해줘 나 요거 자라고사랑 핑크 자라고사랑 맞춰줘 뭘 맞춰줘? 짝꿍을 심어달라고? 어? 니가 심으세요 어우 왜 그러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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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사 자라고사 요거 요거랑 그 다음에 핑크 자라고사 핑크 자라고사 핑크 자라고사를 봐야됩니다 이거도 해봐 이거 뭐? 아 근데 얘는 물 먹어서 갈 수 있으려나 그랬다 이거 라피레 철화야 이거 엄청 예뻐지는데 이 철화? 어머 이거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실제로 어? 어? 뭐 이거 이거 4만원 어? 언니 이거 분갈이 해 놓은 거 없지? 어? 보고 싶다 얼마나 예뻐지는지 나도 이거 하나 심고 싶어 나 심으면 돼 그럼 언니 심어 나 마음먹고 심을 거야 이거 어? 그거 왜 마음먹고 심어야 되는데? 그걸 심으면 되지? 아니 항상 그냥 있으니까 언젠간 심어야지 했는데 오늘은 마음먹고 심어 그래 오늘은 마음먹고 언니 심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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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쁜데 진짜 얘 색깔 나중에 상상 초월이야 상상 초월이 예뻐? 어? 나중에 이 색깔을 보면 반해 진짜 진짜? 어? 그래? 세상에서 내가 본 색깔 중에 제일 예쁜 색이 나올 텐데 정말? 모르는 거야 그치 안 봤으니까 그치? 나는 봤어 근데 라피네 철화 라피네 철화 여기 보면 여기는 아리엘 철화 아리엘 철화는 18,000원 얜 뭐야? 수연이가 거기서 살고 있더라 대박 살고 있어 봐봐 왕플러스 왔네 어머 얘도 비 맞았네? 응 다 비 맞았지 화분이에요 화분이요 화분이요 쌩얼? 예쁘다 아리엘 철화 아리엘 철화는? 아리엘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18,000원 여기 라피네 철화는 4만원 사장님 이거 분갈이라는 것을 봐야겠다 어머 언니 이거는 이거는 뭔데 이거는? 누다 8,000원? 대박 예뻐 나 지금 쇼핑하는 영상인데 뭐 하는 거야 빨리 이거 들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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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바구니 들어갈까? 어 바구니 셔틀 달기 셔틀 자 이건 뭐지? 턱시판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철화를 자꾸 보는 거야 턱시판 가격 이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는데 스틸철화는 이번에 사장님이 많이 안 들여놔가지고 사는 눈치 보여 난 사실 누다는 100개 이 누다도 진짜 엄청 많이 사고 싶은데 이 누다 진짜 누다는 정말 이번에 너무 많이 써 근데 진짜 너무 짱짱하고 좋다 기분 좋아 저는 요거 요거 예쁘죠 요거랑 요 아리엘 아리엘 철화 사실 제가 아리엘 철화를 실패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좀 아리엘 언니 나 사실 아리엘 철화 실패해갖고 좀 무서워 그래 응 아리엘이 그러니까 지금 딱 얼굴 생얼 하나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하나밖에 못해 얘 뭐게 얘? 얘 뭐게? 얘 몬누 아니야? 그치? 응 근데 얘 뭐게? 얘? 얘도 몬누 아니야? 얘야 언니 얘가 아리엘이라고? 그래 내가 얘를 딱 본 순간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둘이 하나씩 집어가나면 내가 다섯 개를 합식하려고 갖고 갔다가 깨져버렸어 나 줘 그래서 어 내 포기하고 언니 나 너무 좋아 아 나 진짜 어 내가 다섯 개를 합식하려고 가져왔는데 어 뭐야 언니 왜 몬누은 아닌데 아리엘은 좋아? 어? 나 아리엘 좋아해 언니 얘 진짜 몬누같이 닮아 한쪽 부모가 몬누인가 봐 근데 얘 큰애를 보는 순간 어 가졌는데 너무 예쁜데? 바구니에 이제 좀 담아줘 다 집어갖고 아 신난다 그치? 응 응 응 나 깜짝 놀랐어 몬누랑은 뭔가 다른 백분이 좀 덜해 매년에도 하나 가져갔고 손님도 하나 가져가서 내가 다섯 개를 합식하려다 포기를 했거든 다섯 개 딱 들고 왔는데 완전 좋아 나 얘 보는 순간 언니 나 핑크 자라고 사 나 그거 하나 골라줘 내가? 응 근데 이 바구니 내가 들어? 어? 언니 내가 한 손에 있잖아 손이 하나가 없어서 그래 진짜? 핑크 자라고 해서 언니 예쁜 걸로 골라줘 예쁜 게 아니라 제일 작은 거 가져가야지 제일 작은 거? 좋아 근데 얼굴은 제일 많은 걸로 골라줘 제일 작은데 제일 많은 거 이거 근데 제일 많은 거 이거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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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되게 예쁜 거지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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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뭐가 예쁜지 좀 아는 거 같지 않아? 응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너무 많이 하면 다 치는데 블루 스퍼 나 블루 스퍼니 예쁘다니까 그래 근데 쟤 습에 약해 습에 약해? 물 많이 주면 안 되고 산멸에서 물 주면 안 되고 언니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 아니 물 많이 줄까? 아니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냐고 자 블루 스퍼 자 짠 자 얼룩덜룩하네 내가 제일 큰 거 고르잖아 아니에요 제일 작은 거 고르잖아 아 수가 제일 작아요 수가 제일 작은 아갑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저기 여기 화분 언니 나 모르테 언니 모르테 나 군생 찾아줘 네? 모르테 군생 언니 거 같이 키우게 모르타 아니야? 모르타야? 모르테 아니고? 모르타 군생 찾아줘 모르테라 그래서 응 응 응 언니 거 같이 키우게 글쎄 어디 2주가 있을 텐데 하도 갔다는데 모르타 모르타 저 녀석이 응 어 예쁘다 얘도 어 잘생겼어 아 사장님은 어디 있어 언니? 야 대단해 이렇게 많아져 여러분 사장님 진짜 어디 있는지 다 기억하고 있고요 개수도 기억하고 있어요 개수도 진짜 놀랍게 이야 어 예쁘다 언니 언니 나 그리고 헷갈리는 애들 있잖아 아까 저기서 걔 뭐지? 오리온이랑 아 저 문가드니스 응 헷갈리는 애기들 우리 그거 좀 공부해야 돼 나는 맨 처음부터 언니 오리온을 안 샀어 오리온 실루엣 이런 애들을 이게 자연군생 되고 있어 어 이게 오리옷 이게 오리옷 그쵸 오리옷 두툼하다니까 문가드니스 너무 좋아 이거는 그러니까 들어봐 문가드니스도 이걸 내가 사올 때는 그냥 문가드니스가 아니라 유럽 문가드니스라고 그렇게 사온 거고 그냥 문가드니스는 입장이 이거보다 조금 더 얇고 얇게 길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유럽 문가드니스로 유통이 될 때 사온 거야 얘 여기서 3년 이상 있었어 어 그래 맞아 여기는 진짜 언니 오래 있던 애들이야 자 그리고 나 이거 언니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아모르 가자 언니 아모르 가자 언니 아니야 아니야 언니 이건 뭐야? 이거는 멕시코 폴댄시스인데 멕시코 폴댄시스 멕시코 폴댄시스 어 목두리를 둘렀네 폴댄시스가 또 예쁘지 응 폴댄시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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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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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지 어 얼른 가자 아니야 빗물을 먹어가지고 그래 바깥에 있는 애들이 여기 응 자 요렇게 자 쇼핑 끝 아저씨 너무 쉽잖아 pow 자 봅